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저희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했던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통치 14년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 환란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그것을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당한 사건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라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미 북한국 이스라엘이 가장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이 마당에 훨씬 국력이 약한 남한국 유다의 운명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최대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는 이 남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 해서 고난이나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왜 방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의인들의 고난을 그냥 외면하십니다 때로는 욕처럼 일부러 고난으로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 이것은 신앙에서 갖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필립이 안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뤍니다 필립이 안시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자신의 충복으로 삼지 않으신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겁먹은 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이 당당한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신다 그 신부의 사랑과 믿음은 기적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 함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고난 자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파견한 일입니다 그 전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히스기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다른 왕들하고 비슷하죠 아수르 왕은 퇴각의 대가로 은 4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드려야 여러분 직성이 불리죠 150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그 당시는 훨씬 더 큰 액수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전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왕궁의 곡관과 성전의 곡관 은금을 다 걷어 받쳐서 창고가 텅 빈 상태에서 히스기아는 그 엄청난 은금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성경을 보면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긁어서 액수를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히스기아였지만 그러나 그의 바람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은 오히려 다르단과 랍사게로 하여금 대근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히스기아 외에도 여러 왕들이 적국의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신의 자리와 나라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하수로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인데 성지술례를 가면 빠지지 않고 둘러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주변은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천연의 요새라도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니까요 히스기아는 먼저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귀한 그곳에서의 장기 포위를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기온샘물을 막아서 지하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 길이가 570m나 됩니다 안반을 뚫고 570m 이 수로는 밖에서 볼 때에는 막혀 있어서 적군은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 안으로 흘려들은 물은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 모이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을 튼튼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격려 연설을 하는데 역대화 32장 7절에서 8절에 그의 연설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의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절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우리의 여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아의 굳건한 신앙에 입각한 이 연설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한마음이 돼서 강적 아수르를 물리치기로 다짐을 합니다 히스기아의 평소 행동과 그의 연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신뢰하는 백성들도 마음을 한대로 모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히스기아가 다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왕들은 그저 눈앞의 위기를 피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으로 적국에게 내물을 바쳤고 계속 비굴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아수르에게 보낸 뇌물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한 불은 꺼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껐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아는 불을 낸 자신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점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땜질의 삶을 청산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문제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만나도 지금 만나도 자라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참자아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부끄러운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애쓰는데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것 왜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자아를 참자아와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복수하려고 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전합니다 여전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자아와 부끄러운 자아, 현실의 자아를 일치시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로자스 피크스의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자 피크스의 결정 로자 파크스의 결정이네요 이 여성은 작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로자 파크스는 40대 초반의 흑인 여성으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1955년 12월 1일 엘라베마 몽고메리에서 그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버스 앞쪽에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것입니다 이는 인종차별이 철저한 당시 사회에서 감옥에 가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로자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어떤 손해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참 자아와 현실에서 군력을 감수하는 비겁한 자아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로자가 말합니다 남이 가하는 처벌보다 자기 스스로 비하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을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모여들었고 마침내 인종차별이 철폐된 것입니다 참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자아를 현실의 자아, 부끄러운 자아와 일치시켰습니다 악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하는 그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했다 그 부끄러운 자아를 현실 자아와 오히려 참 자아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악인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어서 부끄러운 자아를 잘라버리고 참자아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파커 파문은 그의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에서 영혼의 고통에 다가서라고 충고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난은 현재 내 앞에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들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문을 막으실 때 언제나 더 좋은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늘 믿고 그냥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다른 문을 발견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서야 합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타 상황탓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파커 자신은 극심한 우울증을 알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영혼의 고통에 다가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울증 치료사가 파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울증을 당신을 망가뜨리는 적으로 보는 것 같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면증, 우울증, 불치병 모두 다 나를 망가뜨리는 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우울증 치료사가 그러지 마시고 당신을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파커는 굉장히 솔깃하게 듣고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공의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암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친구로 생각해서 살살 달래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저는 그냥 대면은 그냥 자는 스타일인데 가끔 불면증이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속속일 때 그런데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무조건 일어나서 책이라도 봅니다 책 읽기 싫으면 뭐예요? 텔레비전이라도 봅니다 요즘 24시간 하잖아요 그냥 불면증, 그러한 것들을 그냥 자기 친구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을 제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든 성공 사례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울합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산책으로 승화시키고 그 산책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묵상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아의 그 일련의 조치와 로자 파커스의 결단과 파커의 영혼의 고통에 다가서기는 모두 다 참 자아와 부끄러운 고통스러워하는 자아를 일치시킨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거꾸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급박한 문제일수록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렇죠? 스카펙 박사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그 상황을 내가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축소하고 외면하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건강한 영혼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어둠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둠으로의 여행 이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것을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내 내부에 있는 어둠을 확인하게 됩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을 수천 가지나 찾아 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얘기하죠 문제 해결자로서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첫째, 문제는 어두움이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외에는 없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문제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두움으로의 여행이라고 애니 딜라드가 말했습니다 적은 어떤 문제라도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상황탄 남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 너를 위해서의 개뿔 애니 딜라드가 말합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여러 어둠을 타고 계속 내려가면 중요한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지점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장이며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욕이 그랬습니다 욕이 당한 많은 문제 그러면서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이 지점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에 동착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을 지져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히 나에게 또 다른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하여서 발견한 해답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부인하고 남타 상황타 돌리고 여전히 마귀 같은 얼굴로 세상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당도하면 그 어떤 유혹도 불행도 사건도 결코 그 사람은 흔들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받는 안테나가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내가 돌입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주민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랴 또한 히스기아가 너희에게 여와를 흐레하라 하는 말도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렇게 히스기아의 연설 자체를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에 한마디도 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더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이 말을 히스기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랍사게가 여와 하나님의 힘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가 히스기아 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시자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큰 일이 생겼다 얼른 돌아가고 그리고 랍사계를 통하여 편지 한 장을 히스기아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아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난국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중입니다 언제나 히스기아는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만국이 주 여하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여기서 앞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의와 나라의 존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나님 그 영광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영적 여행의 종착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난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38만 5천명을 치셨고 상상도 안 가는 숫자입니다 아수르는 혼비박산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퇴각한 산헤림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유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수르 산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희승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무릎을 끌고 앉은 희승야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숨겨진 부끄러운 내 자아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사로 알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독대할 때 내가 당한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에이렌의 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